달아 머리 싹둑싹둑 하러 갈 거예요? 응 알았어 가자 앞머리 예쁘게 잘라달라고 하자 싹둑싹둑 하러 갈 사람? 알죠 아기 오연이 귤을 발음하는 거 같아 귀엽다 오연아 귤 귤 귤 이런다 귤 귤 자식이 오연이 짜지는데 먹어 왜 따뜻해져? 누나부터 먹어봐 엄마 아빠 오연이 이거 먹어봐 따뜻해져 이거 먹어봐 너부터 먹어봐 별이부터 먹어봐 아니야 오연이부터 먹어봐 응 오연아 오연이부터 먹어볼래? 응 싫대 가자 가자 별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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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이렇게 내밀고 김치 옳지 김치 별이 이쁘게 온 김치 별이부터 할까? 오연이부터 할까? 골 부터 오케이 별이부터 무슨 소리야? 볶고우 같아 볶고우 하자 뭐라고? 엄마 한입아 응 엄마 한입아 엄마 한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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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해라 엄마 한입아 아빠 한입아 아빠 한입아 아빠 줄거야 어디 온 his아 알았지playing 엄마 한입아 엄마 한입아 엄마 일줄. 엄마 일준데 엄마 한입아 아빠 한입아 엄마 한입아 너 후 senses 하나 없다 네 머리 뒤엉이 다른 저기 희한하게 장작 너무 떼지않게 안녕하세요 아이 귀여워 괜찮으신대 문이 열심히 오물오물하고 있어요 오물오물 씻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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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을 좀 더 해야 돼 멋있다 오우 멋있다 해야 돼 오우 이뻐 오우 이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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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해주신대 좀 이따가 이모가 해주신대 좀 이따가 기다려볼까 머리에 이거 붙일지 몰랐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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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린다 너 약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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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케이 잘랐다 하나 더 까주세요 하나 더 까주세요 하나 더 까주세요 사탕 주세요 사탕 물고있어 빡치게 깎아놨다 많이 맛있어 엄마 한번 잡아줄까? 네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그냥 그냥 하나 끝 이제 별의 차례다 아쏘 아쏘 머리 잘 할 수 있다? 너도 자고 붙여줘? 네? 원래 안 붙여주신다 붙여주신 거래 애기 머리 반 정도 오밍으로 자르면 되겠죠? 네네 이모 봐 이모 이모 직죽 이모 직죽 그래 애기 압탕이야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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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남대로 해 남대로 불러라 이모랑 겨우 친해졌네 아 그럼 또 왜 뺐어? 이모 거 뺐지마 이모 거 뺐지마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아 그래?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이모 아야야야 예